화물차 모는 노동자에게도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게 안전은임제의 취지입니다. 과적과 과로를 막자며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없어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걸 대체할 다른 법안이 필요한데 여야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화주의 의무조항을 뺀 표준은임제를 도입하자 야당은 얼마 전까지 적용하던 안전은임제를 유지하자고 맞섭니다. 국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화주들은 운임을 줄이자고 하고 화물차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적이나 과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화물차주들의 주장입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난 8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은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준은임제란 기존 안전은임제를 새로 개편한 신안전은임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화물차 운송시장의 지입제라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요.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 지입료만 수취하는 일하지 않은 운송사 퇴출시킨다고 하는데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운 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선 감차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하도록 하여 화물차주도 실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교차 검증하게 되는데요. 실적이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도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됩니다. 지입 차량 소유권 보호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번호판 사용료 수치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 사례를 구체화하여 계약 무효, 행정처분을 시회하게 됩니다. 시장 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유도 시장 수요 변화에 맞게 화물차 공급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합니다. 또한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 등 각종 공급규제도 개선하게 됩니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 상관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입주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차, 폐차 시 차종과 통급별 교체 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시장 수요 변화에 맞게 차량 공급을 유도합니다. 안전 운임제의 근본적인 개선 표준 운임제 도입 기존 안전 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 계약을 규율함으로 인해 이해관계자 강가할 등을 유발했는데요. 화주와 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 을 통해 관리하여 시장 기능을 회복하여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 계약은 강제하여 차주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차주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하면 표준 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표준 운임제의 시행은 기존 안전 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 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하여 3년 후인 2025년까지만 운영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지켜본 후 지속 및 일물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운임제 운영체계 개선 기존의 운임제 운영체계가 개선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일방적으로 차주에게 유리했던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됩니다.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 원가 구성 항목에 논란이 많았던 만큼 원가 구성 항목을 사전에 규정하여 논란을 줄이는데요. 추후 원가 검토를 실시하는 전문위원회에 의해 심의를 추진합니다. 표준 운임 지급 위반 시 제재 규정도 변경되는데요. 위반 경중 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육아 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 계약서 도입 운수업 특성상 육아 변동에 의해 소득이 좌지우지 되는데요. 이런 불확실성 개선을 위해 화물 운임 육아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 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하여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데요. 차주들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 거래 과정 투명화 다단계 거래, 정보 비대칭에 따라 화물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데요.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하여 운임 후려치기나 다단계 화물 불법 제주선을 방지합니다. 화물차 휴게시설 차고지 및 복지사업 지원, 화물차 휴게소, 차고지에 대한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 국도의 화물차 졸음심터도 반영하여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판스프링 및 낙화물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도로에서 큰 논란이 되는 판스프링이나 낙화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되는데요. 화물 고정장치에 대한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하는 경우 사업허가 자격 취소 근거와 함께 중대사고 상해 사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적재도구 이탈 및 불법 개조 처벌이 없었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 책임 강화 과적에 대한 제재도 기존의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 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주 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해 줍니다.